ABL 바이오가 어제 대부분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이 크게 나타났죠. ABL 바이오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위기 보면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고 미국 시장 어제 우리 장주의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나스닥 선불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하락을 유도를 했고 거기다가 북한이 어떻게 6.25를 기점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주가를 크게 밀어내리면서 패닉셀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묻지마 매도가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미국 정신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죠.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낱개시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불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시장은 다시 추세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아주 낮은 저금리와 아주 강력한 돈풀기 이런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재평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크게 한번 좀 얻어맞았죠. 상당히 크게 얻어맞으면서 너도 나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 제약바이오 쪽이 재평가를 열심히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어제 뭐 패닉셀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6%에 시작해서 고가 9%에까지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1.5%입니다. 그러면 어제 하루 동안에 위에서 밑으로 20% 정도 밑으로 내려온 상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은 바뀐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투매 유발이 발생이 되면서 ABL바이오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이제 시작이 9% 상승으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제 9% 정도 상승이면 28,450원이니까 지금 뭐 바로 5일선을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추세에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바다 탈출을 하고 올라서고 있는데 어제 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 그렇지만 이 추세를 변경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직까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렇게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기대감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또 머니게임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21만주 정도 매도했죠. 기관이 14,000주 기관은 매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만주 정도 했고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지만 지금 뭐 아주 높게 시작하고 있죠. 매도했지만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변동 VI가 걸렸죠. 10%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강력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아주 강력한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 올랐던 신풍지약은 지금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어제 이제 상당히 언더슈팅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고 투매를 유발하는 그런 지금 큰손들의 그런 유도성 그런 이제 유인하는 듯한 매도가 아주 크게 나타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돌려세우고 있죠. 다 돌려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BBA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가 아주 좋죠. 아주 좋은 재료가 있고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에 성공했고 나서 선물도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세적으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높게 시작을 해서 엄청난 또 되돌리는 강세가 좀 나타났죠. 그렇지만 특성상 최근에 이런 움직임의 특성상 시작하고 이제 엄청나게 롤링이 나오겠죠.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롤링이 좀 나오겠지만 그런 롤링을 계속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좋고 바닷건선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올 쪽에 재평가가 아주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재료 자체가 아직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작이 아주 높게 시작됐죠. 시작이 아주 높게 시작을 하고 지금 또 엄청나게 롤링이 나타나고 있죠. 얘는 상당히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겁니다. 특징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으로 하고 있죠. 어제는 상당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어부노말한 이런 상황이죠.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한번 좀 끌어내렸다가 올산 한번 딱 터치했죠. 올산 한번 딱 터치해주고 바로 지금 위로 올려버리죠. 이게 쉽게 밑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지금 59만조, 60만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올려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시작으로 잠깐 내렸다가 쭉 끌어올리죠. 지금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금 밑으로 그냥 되돌리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추세가 끝나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죠. 오늘 저가가 9% 정도까지 왔죠. 9% 수준에서 15%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거래도 많고 흔들면서 머니게임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여기서 머니게임이 계속 펼쳐지면서 얘는 이제 방향 자체가 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힘이 느껴지죠. 벌써 지금 9시 4분인데 거래량이 거의 100만 주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죠. 엄청난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아주 관심이 많죠.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도 3위로 올라와 있죠. 3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 특성, ABA 바이오 특성은 크게 올렸다가 또 올라간다 싶으면 위에서 또 매도해서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타를 치면서 계속해서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오늘도 지금 쭉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끌어내리죠. 어느 정도 또 끌려 내려가면 또 다시 올리고 또 크게 올라가면 또 내리고 이런 흐름이 아주 오늘도 하루 종일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방향은 우상향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뭐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똑같았죠. 다 똑같았던 상황이고 어제 거는 그냥 가짜 데이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흔들면서 역시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쉽게 죽을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